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3학년도 사랑학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네모칸 채우기 가나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해서 쭉쭉쭉 따라가면서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다. 오늘 해볼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O1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R인, R인 3보다 큰 1과 그 다음에 중심이 O2이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인 1, C2에 대하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항상 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C1의 점, C1 위를 움직이는 점 A에 대하여 직선 A, O2가 C1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할 거고요. 원, C2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하여 직선 A, C가 원, C1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지금 B, D의 선분, 선분 B, D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네 점 A, B, C, D를 정할 거고요. 누가 최대? 얘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O1, C, O1, C 길이의 제곱. 선분 O1, C 어디예요? O1, C.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죠. 얘 길이의 제곱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가나다를 채워주는 문제입니다. 항생제 이런 문제가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리 학생분들이 풀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거를 구할 수 있겠나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들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문제 보니까 삼각형 A, B, D. 한번 따라가 볼까요? A, B, D가 있대요. 여기 A, B, D가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 삼각형의 외저번이 얘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인 A분의 B, D는 당연히 뭐예요? 2, R이 돼야 되는 거죠? 2, R. 우리 사인 법칙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R, 그냥 스몰 R이죠? 이 코넌의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얘가 2, R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데 B, D가 최대, B, D가 최대이려면 지금 직선 A, D가 원 C, 2와 점 C에서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당연히 B, D 길이가 최대이려면 B, D는 2, R 곱하기 사인 A가 되니까 이 A라는 각이 사인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C라는 값을 움직여서 마찬가지 이 A라는 각도를 가장 크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C는 여기 있고 A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이 각을 크게 하려면 C가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점점점 A를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가 얘랑 딱 뭐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이 당연히 이 각보다 얘각이 더 큰 순간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당연히 여기보다는 이 C를 뒤로 밀면서 이 원이랑 접하는 순간을 딱 A에서 그으면 이 각이 당연히 정각보다 커서 이 때가 최대가 되겠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최대이려면 직선 A, D가 1, C, 2와 점 C에서 접해야 된다. 아, 그래서 여기서 점을 뭐 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접하는 데가 다시 C가 되는 거예요. 접하는 데가 C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때 직각삼각형 A, C, O, 2가 된대요. 뭐냐면 A, 그리고 C, O, 2가 직각삼각형이래요. 왜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이거 좀 지울게 다시. 자, 여기가 어떻게 그었다고요? 여기 C를 쭉쭉쭉 움직여서 여기서 우리가 뭐하도록? 접하도록. 이렇게 그었다. 접하도록.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어떻게 접해도 되냐면 그러면 C를 냅두고 A를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이 상태에서 각만 더 크게 만들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이 A를 움직여서 A가 여기 C, 여기 C 그대로 C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여기 오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C에서 얘가 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A, C, O, 2를 연결해보면 당연히 여기가 접하니까 이 원에서 접선에 직각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어?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줬고요. 직각삼각형 A, C, O, 2에서 sin A는 자, sin A는 뭐예요?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sin A죠. 그러면 얘 분의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다?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 분의 얘. 그래서 A, O, 2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구했던 이 sin A 자리에 이 길이를 집어넣고요. 여기는 그대로 얼마? 이하를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그러므로 직선 A, D가 원, C, 2에 지금 점시해서 접하고 우린 선분 A, O, 2가 최소가 돼야지만 B, D는 최대가 된다. 뭐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최대가 되려면 결국 이 길이가 점점점 뭐해져요? 작아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길이는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할 거예요? A, O, 2. A라는 것은 이 큰 원의 전부터 마찬가지 이 조그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가장 모하게 작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 그림을 간단하게 오른쪽에 다시 그려서요.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지금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중심이 O원인 거 그리고 여기서 길이강상 얼마? 2를 만족하는 거 여기서 길이가 1이 만족하니까 반지름이 2인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O2가 있고요. 여기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1인원을 그려보자 라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 O2와 이 원의의 점까지 거리에 뭘 구할 거다?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점부터 원의까지 거리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원과 이 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해당하는 이 거리가 당연히 가장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짧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A가 딱 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짧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 다 여태구예요. 그렇죠? 여기 전체 이 원의 반지름 R에서 원래 두 중심사의 거리 2를 딱 빼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오겠다. 그래서 R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봅시다. 선분 AO2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R 빼기 2가 되는 거 R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2가 되겠다 해서 나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R 빼기까지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BD 이때 이때 BD가 최대일 때 우리는 O1, C2 길이의 제곱값을 구해볼 겁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금 최소가 되는 상황에 O1, C2 길이의 제곱을 구할 거니까 그림은 선생님이 요 그림에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아까 요 A에서 요 원에다가 뭘 그려라? 접선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딱 C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우리 보면 요 A와 O2와 요기를 지난 거 보이죠? 요렇게 돼서 여기가 실제로 D가 아, D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뭘 구할 거라고요? 여기서 O1, C 길이의 제곱 그러면 O1과 요 C를 연결했을 때 우린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해야겠다. 왜 제곱이겠어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 일단은 여기가 아까 접선이랑 여기 직각선경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길이 요거는 원의 만지름 1 그리고 요만큼은 방금 R 빼기 2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R 그리고 요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는 코사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방금 사인 A를 구했어요. 사인 A 사인 A가 A52분의 1인데 A52가 얼마일 때냐면 R-2분의 1일 때 이렇게 하니까 얘를 가지고 코사인 구할 거고요. 우리는 요거 길이를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와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줄 겁니다. 좀 어렵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직각선각형 여기서 얘 변의 길이를 구합시다. 얘는 지금 높이가 1 빗변이 R-2인 거니까 피타고라스면 루트에 R-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 사인 A가 얼마였냐면 사인 A는 R-2분의 1이었다. 자, 코사인이 좀 필요해요. 우리 사인 A가 주어졌을 때 코사인 A 잘 구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요거 구하는 방법 넘어버리게 생각하지 말고요. 결국 요게 A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빗변과 그 다음에 높이가 주어졌을 때 밑변 구해서 피타고라스 써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R-2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A는 R-2분의 루트에 요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될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래서 뭐다? 요거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원 C 길이의 제곱은 자, 지금 요거 큰 거 이거죠. 요거 보이죠. 요거 R이죠. R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길이의 제곱이죠. 요거 길이의 제곱 그러면 R-2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배에 R 곱하기 루트 R-2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호사인 A 얘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R-2분의 루트 R-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만 해볼게요. 정리하게 되면 R제곱 여기 R제곱 2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R에 그리고 더하기 4 빼기 1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의 R-2에다가 2R 갖다 써주고 얘랑 곱하면 그대로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정리할게요. 그냥 정리해서 R제곱 마이너스 4R 그리고 더하기 4인데 빼기 1 더하기 3이다. 요정도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다 구한 겁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얘가 다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쭉 다 써볼게요. 가가 뭐였냐? 2R이었고요. 2R 그래서 걔가 FR이에요. 걔가 FR이고 2R이고요. 그 다음에 나 나가 지금 GR인 것 같아요. GR 그리고 GR은 R-2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를 구했는데 얘는 좀 길죠? 그래서 여기가 HR이 요겁니다. 요거 그냥 요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는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그래서 전부 다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는 8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5를 집어넣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죠. 마지막 여기다가 6을 집어넣어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 6 집어넣을게요. 6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어보면 우리가 36 마이너스 4 곱하기 6 그리고 더하기 3 마이너스 6 빼기 2 얘가 딱 얼마가 돼? 6 빼기 2가 딱 4가 되겠고요. 여기가 6을 집어넣으면 12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6 4 24 더하기 3이 되겠죠. 여기만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계산하면 2 곱하기 36 얼마? 72 마이너스 24에 더하기 지금 3에다가 마이너스 요게 3 그리고 여기가 2개를 빼면 얼마? 12 더하기 15가 되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 쭉 계산이죠. 자, 그러면 요거만 한 번 더 빼면 얘가 75죠. 75에서 얘를 먼저 빼내기 좋겠네요. 그럼 얼마? 30이고요. 빼기 24니까 6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얘가 8 3 6이 되겠고요. 전부 다 곱하래요. 그래서 답은 8 곱하기 3 24에다가 6을 곱하며 6 4 24 6 20 144가 되겠다. 됐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요. 결국에는 다가 시기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 네모칸 채우기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어져 있는 글만 가지고는 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네모칸들을 따라가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얘를 딱 네모칸들만 채우는 거에 집중하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144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